사서가 디펙트 사시옷가 디펙트 사서가 디펙트 사서.. 사서병이 또.. 뇌가 사서가 되었어 또 뇌가 사서가 디펙트 사서가 더 좋다고? 대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실집에 화상 연계는 안되겠지? 아 조졌다. 강화 어지롱. 강화 어지롱. 줄어도 쓰레기 같긴 한데.. 아~~ 이런 개거지 하여튼 장난으로 현실집에 집었다가 조졌네 카드 한 장도 허투루 집을 수 없는 설더스의 세계 우왕 지우자 구멍을 벌려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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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의 암주 헌신 헌신 천계단 천계단 극혐 찬가 찬가평가 현실집에 찬가 찬가평가 중소 지금 아니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네 가위로 슬라임 자름 이 헌신 헌실집의 알파 뭘 못참줘야 아 노답이네 이거 오 잘 나왔다 집에 집에는 좀 숭배 강화에서 지배랑 같이 써야되나 천계단 저거 어따 쓰냐 급사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염주 있으니까 물음표 밟고 다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 떨어뜨리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네. 이거는 그냥 튀는 게 낫을 수도 있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돈 고마워. 뭐야 이건. 읽어볼까? 맹공 내 꼬로미? 교본. 교본 정도면 뭐. 마키나 어디갔어? 나 쓰려고 이벤트. 나 쓰려고 이벤트. 아잇. 제대로 된다. 대기구리구만 지금. 대기구리구만 지금. 나 쓰려고 이벤트. 나 쓰려고 이벤트. 나 쓰려고 이벤트. 나 쓰려고 이벤트. 여탈. 나 Jedi old 희 Holding heф 와 쫄렸다 방금 아잇 집에 두개 왔다시는데 아잇 상태가 운전치 않네 지지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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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 제대로 된 카드가 없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카드가 없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ệt 이렇게 하나도 없네 알파였으면 보스는 게 있겠다 기억이 안 나 알파옹이소 이따가 안 board 아 이따가 난 버려 난 버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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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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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는 애들은 잡을만하다 첫 턴에 난리지기는 애들은 힘들긴 한데 강화할 때 사색이나 슬가 손절은 카운터 치는 애들 너무 많은데 도노덱화도 그렇고 버려야죠 버려야죠 끌어야죠 잡았다 잡았다 friendship ultimat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패 대 손절로 방어하다가 2패 대 숭배로 확 잡으면 되긴 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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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친구들 나음의 요새야 추월 마이온까진 다 나왔는데 초반에 충분히 말릴 수 있다 심지어 선전도 있고 잉크병을 어떻게 좀 보더라도 웬만하면 깼다고 보는데 진짜 조금 말려서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깬건 맞지 터질 확률 있는 것도 맞고 처음 탑 원데이 투데이 하나 핸드의 파워카드만 잡히는구만 아 이거 선견 지명으로 버려지는 음 음 음... 포션을 써도 써도 맞겠는데 포션도 안쓰고 별로 맞지도 않았네 포션을 찍어보는 중 포션을 썼는 중 포션을 썼고 포션을 하는 중 포션을 띄워둔 포션을 amura 추상해주세요 포션을 썼고 지속을 완벽히 포션을 완벽히 포션을 내뱅합니다 포션 그냥 쓸까? 심장에서 에너지 포션 필요 없겠지 닌가 별로 안 맞는데 쓰지 말까? 아니지 심장은 손절이 잘 해줄 거니까 손절에게 손절을 당한다면? 죽지 뭐 포션 잘 나왔고 유불 잘 나왔고 드로만 잘 나오면 되는데 이번 턴에 모으는 게 낫겠지 수호를 써놔야 되고 턴에 모으는 게 낫겠지 저의 까마가 투자 스페어 저의 까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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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덱마에다가 저거 추월까지 받으면은 쭉쭉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겨도 되겠다 아 방금 실수할 뻔했네 포션 믿고 당연히 짓높을 수 있을 줄은 안다 더미에 명성이 없어서 방금 포션 믿고 왔다 3장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프트도 드로우도 넘치는 느낌 훌륭합니다 언 리미디드 파워 크크 역시 왓처 아이러니하게도 왓처에게는 감시자라는 뜻이었지 근본 없는 왓처 근본 있는 디펙트 당신의 선택은? 열쇠도 없는 노근본 왓처 열쇠도 없는 노근본 왓처 열쇠 있는 근본 디펙트 안 돼 죽지마 그렇다면 CG 사소화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딱 4소병이다 261 4434 4434 승리 승리 마요 없는 왓처는 상상할 수 없어 마요 없이 깰 수는 있는데 마요가 너무 편해 마요가 너무 편해 긴단 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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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